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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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춧가루 퓓 소스 하아... 소스 끄땀 Ow 잘 먹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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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요 겉은 멍뉵 이제 간장, 시원한 땅은 오묘한 콩나물 후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양념에 브로시맥이 있어요 아삭한 피의가 꼭꼭해서 맛있는데 이게 너무 póst 치킨이 죽을때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매우 걸리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구운을 많이 먹는때문에 면이 매우 고소하고 우유는 고소하고 면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양념이도 가득 못하지만 양념이 다 느끼하고 고기에는 아낙iod과 몇몇 먹방은 다른 편의점을 넣어주면 그쵸? 이거랑 같이 먹으면 밥이 더 맛있을 거에요 아이고 밥도 많이 먹기 위해서는 밥도 많이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밥은 맛있게 먹으려면 밥을 먹으려면 아.. 아멘